안녕하세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7학번 복불 전공 이현주입니다. 저는 카로에메랄드의 밴맨이라는 곡을 메인곡으로 썼습니다. 서브곡은 가요 발라드였는데 바이브의 미친거니를 했습니다. 판타스틱 듀오에서 되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편곡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곡을 주셨는데 거기서 저도 마음에 들고 조금 이미지와 어울리는 곡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오전에는 알바를 하고 이제 오후에 학원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연습하는 시간도 줄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생겼고 되게 몸도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간 친구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정적인 마음을 쭉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점에 이러고 싶습니다. 이 만점에 제시가 이 만점에 이 만점에 이 사이의 이 만점에 이 만점에 I can't be, but I won't see if I can't be Cause I won't love that man Ooh, bad man, it's on my knees And ooh, bad man, I wanna kiss But I won't see if I can't be Cause I won't love that man I won't love that man Ooh, bad man, I wanna kiss Let it go, let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 and higher